순댁이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 이더니 우리 집들에 추르글래 경한글래신가 미시걸해왔어 오늘은 또 에이구 나 한글래 안어여수당신 나 오늘날도 며칠 안남하신디 오늘은 오쏠 방갓게녕 맞아주면 안되구가 아이고 개나저나 이거 봐줍사 순댁이 어몽어민 이거 전해줍사 나시도 아니고 미시걸 순댁이 어몽어민 그 미시는 봉다리라 미시걸 주린 말이라 아이고 요작이 주말에 돌아볼 잔치가 있어그네 갓땅오라신디 순댁이 어몽이 미리 부조를 종갑디다게 그나 나가 대신 이거 받은 와수게게 하여간 이놈이 애청은 놈이 일 챙기는건 일등 특득이죠 특중 이 서방으로 본 반만경 챙겨받아 에이구 나만 아니 핑핑 노는 서방을 그나부사 순댁이 어몽이 이거 챙길 말입과 아이고 참원 아이고 호떤예청이란 편백만 덕지 말고 개나저나 꼬라봐봐 우리 순댁이 뭐 그 봉투에 얼마 담아사 아니 그래 봉투에 얼마 담아주시라 그런것도 들어 볼라 참원 아따그라 서름이신 쉬쉬해가 뭐 개나저나 아이가니 나신댁 만원 혼장 주제라도 똠을 찰찰 흘린 사룸이 얼멜 남하신 곳을 알아부제냄 찌사룸아 에이구 참 뭐 나 히어뜻커 소리 하지마라 이거랑 형 잘 오글랑 잘 전해줍어 이거 이거미신 어디미신 뭐 뭐 이거미신 뭐 쏠봉 이거 미신구나 이거 쏠개쏠 잡고 가니 꽝 잡고 밥헐 때 혼줌 썩냥 앙나그네냥 밥퍼냥 먹으미 막 조난 저 선난디 통났당 순댁이 어몽 줍사 저 선난딘 없어 양 즉거 갈매기 다방이가 그게 또 짱하져다 주지마라 그래 아이고 나가 이 쏠봉다릴 바당 아닌게 아니라 갈매기나방 나왔따 이 쏠봉다릴 나가무산 에이구 에이구 동네 소문도 안왔었다 그거 저 미신거냥 아종어민 쏙룩 돌아가멍 짱 갈매기 다방 못딱 간다준대 에이구 나가 언제 하이가 니 애청 입사할때문에 빌레빌레 돌아다니믄 그냥 쓸데어신 소리만 미신 갈매기 다방을 간다닌단 말이야 내가 에이구 그 여청 누구게? 순댁이여멍 그 여청? 순댁이여멍 고른일러서 구치란 그런 말 고치도 안해요 고치도 안해요 그 아방 갈매기 다방이 쏙룩 돌아가멍 그 현냥이여 신냥한테 야 이거 가지라 이거 가지라 뭐 먼 다방에 강 날련대 본사람들이 소돌이 없디다 아이고 요작인 영장밭에 강 바당원 그 이거 수건영 주방세제형 그 우산이산지 그거여 또 핸드크림 먼 극이 강 아정밭이였대노멍 아이고 는에 쓰라 는에 쓰라 하이가 뭐 하이간 헛소문들도 됐고 게나저나 그 잔치집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이 쏠 닮은 걸 거기서 몰는 걸로 착착 혼착식 주어 설렁은 되는 게만 어떻게 이 쏠을 주어서 몰는 거 그 혼착 혼착하는 거 그 상품권 아이고 그 상품권은 기자 거기에 막 헤프게 써버리고 쏠 호민 얼마나 좋아 이게 역굴로 이 7억 쏠 호린 집도 있어 이거 이게 상품권 대신 뭐 상품권은 편허기라도 오지만은 우사 이 상품권 호민 어디 덜렁 요 동네 없이 전빵 가져냄 수가 아니 그걸 아상가고 쏠 호령이라도 밥과 음식이 쓸 일이라도 있고 나야 이 잡곡 쏠 푸대를 가져 미식을 할 말이여 찾았을 때가 어쩌 나한테 진짜로 아이고 이거 보라게 이 야방게 헌 곧놈 말게 양부사 잡곡이 이거 헬거 수가 혼줌 양 밥이 나그네 먹으면 양 얼마나 좋아 역굴로 사지 않아 요 동의 7억 부짐한 주민 잔치집이 형 영양집이 형 이거 하나씩 탁주고 얼마나 좋은데 약걸리를 혼자 주나 뭐 나 그가 무슨 아이고 동녕밭치 마냥 쏠 푸대를 나 그걸 받아 미식을 그냐 아이고 이 야방은 이거 상품권으로 가져오라 이런 말 곧는 것 알면디 세상에 전빵앙 이걸로 밥갖 먹진 술로 밥갖 먹진 큰일날 하루 방 아니 하루 방 아니 하루 방이지 노마암방이 노마암방이 말을 해도 무슨 이걸 가장 강 술을 줄 상점이 하이간 이 애청도 개나저나 우리 순댁이 야방은 어디가 이 가짜가 가야방 난 조금들이 가지를 못해 이사름아 이래주삼 벗자 거기 뺏어불고 난 비누 혼자 구경을 못하는 사람이네 이사름아 아이고 참 이사름아 그 부모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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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라 이사름아 새끼들 다 필요없댄 매일 고라와도 서방 옆에 이신 서방이 최고지마 영호 이걸로 미실멋 아이들 신지 미싱 챙겨주마 미싱 돌아오는 것이 카무댄 아이고 남한 김닭사님 어서 이사름이 서방서방허여도 그 서방에 관한 어떤 야 고만이신 서방이니까 무신거면 구실한거고 서방 졸려가멍 아이고 순댁이 어멍이 어떤 이치록 사람신지 참 대단하다 대단하여 아이고 정정만 사람을 저리 안가신지 오늘 소금으로 왔다 구리하러 갑니다 어저께 쫑쫑 이 쫑이 어디가신지 쫑 안 물어보시냐 오늘은 또 소금 숙은 소금으로 왔다 시댁이 오면 이빨 가 우리 아빵한테 다 고라 함껴 나 가시나 수댁이 아빵 나한테 소금 뿌리께네 나 건고라 함껴 수댁이 이빨 정말 아이고 게나저나 이걸로 대신 받아온 거 이 소울 그래 잘 놔줍어 게나